트렌드도 따라가고 싶고 아이돌 춤도 멋있게 추고 싶은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SNS로만 보던 안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해볼 수 있도록 댄스의 기본기부터 스티플한 웨이브, 팝스텝, 그리고 트렌디한 틱톡 리리스의 난이도 있는 동작들까지 모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출신 댄서 우진입니다 아이돌로 데뷔해 지금은 댄서로 활동하며 틱톡 리리스를 통해 다양한 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춤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처음엔 저도 춤을 잘 추진 못했습니다 우연히 캐스팅되어 시작하게 된 연습생활 중 춤을 제일 못 추는 그룹에 속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메인 댄서로 데뷔까지 하게 됐고 지금까지 춤을 계속해서 추고 있습니다 이젠 좀 더 많은 분들이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열게 됐는데요 한 번쯤 틱톡 안무를 따라해보고 싶은 분 흥은 많은데 몸으로 표출하기 어려웠던 분 아이돌을 꿈꾸는 분들 모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댄스의 세계로 빠져볼까요?